경성의 봄은 유달리 빨리 찾아오고 있었다. 하지만 나의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. 그런데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? 네, 부강상사 장호재입니다. 그때 거기 있었던 거 당신 맞지? 장태주. 누구죠, 그게? 의뢰를 받았어. 실종자를 찾아달라고. 같은 표현할래요? 하름범이 누군지 안다고 해도 난 절대 감당 못해. 너 동족이구나? 크로커들 풀어. 오늘 여기 온 사람들 전부 다 죽을 거야. 겁주는 거예요? 걱정해주는 거예요?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어. 내가 당신을 기억하는 게 어떤지 안다면 차라리 기억 못하게 두는 게 더 나았을 텐데. 달래야! 왜 우리 살 dadurch losing 수 있어. 길 또 죽겠냐. 우리한테도 좋은 시절이 올까요? min의 친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